시청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강화도의 4대로 추정되고요. 임진강을 통해서 한강에 넘어서 서울 북부 지역과 또는 서울의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까지 정찰하고 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오전 10시 25분경이었고요. 강화도 일대의 4대는 추락했고요. 한 대는 북으로 다시 귀환했다는 겁니다. 우리군의 대응 태세를 보면요. 5시간이나 작전 시간을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투기가 공격 헬기가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경고방송을 했대요. 경고방송이 어떻게 되죠? 무인정찰기를 향해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추고 공격 헬기가 경고방송을 합니까? 아니면 스피커로 경고방송을 합니까? 누가 알아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경고방송을 했고 헬기에서 20mm 기간포로 100여바를 대응사격을 했는데 격출을 실패했대요. 더 가관인 것은 출격한 전투기 KA-1이 한 대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이인천공항, 김포공항이 1시간 안팎의 이륙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건 합참이 발표한 거고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무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남한이 유린되고 있고 본인의 직무실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공시에 만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찬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의 통과를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데려가서 국민의힘 소속인 앙역 지자체장들의 내명과 건배사를 할 정도로 만찬을 권하게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즉시 직무실로 이동해서 NSC를 개최했었어야죠. NSC를 개최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고 군대는 비상체제를 때리고 국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을 때렸어야죠. 만약에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 무기나 또는 공격용 폭약을 싫고 남한을 공격했더라면 이미 대통령 만찬시에 국민은 이미 죽었죠. 그런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졌어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도 안 하고 즉시 직무실로 귀환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NSC 미소집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전전중에 토론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NSC 북한의 공격인데 NSC에서 토론하라는 겁니까?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거잖아요. 대응체계를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여유롭게 개를 데리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건 경제 무지죠. 안보무지입니다. 안보무지. 유승민은 뭐라고 비판했나 봅시다. 유전 의원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 무능한 건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세강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했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음날 입양 은퇴 안내에게 새로비를 데리고 출근한 사실에 브리핑을 통해 날렸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안보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비판 비판 했더니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드론 부대 창설을 즉시 자기가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시 드론 부대를 창립하라. 한번 볼까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2018년 드론 부대 드론 부대 드론 부대 드론 부대 드론 훈련 드론 훈련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일개 사단 여단 여단 급의 드론을 드론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세계일보 보십시오. 2020년 1월 13일 이미 드론이 다 도입이 됐다는 걸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론 부대가 없다는 겁니다. 즉시 창설을 지시했대. 그게 뻥이라고 밝혀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20년 드론 부대 훈련 전문 과다. 훈련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잖아. 이게 훈련 모습 입니까? 훈련 모습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건 뭡니까? 2020년 훈련 모습입니다. 공격용 지능형 방어영 전부 다 갖춰졌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짓말을 쳤잖아요. 국민한테 본인의 무능을 전정부에 떠넘기고 거짓말 치고 웃박 찌르고 자 그러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전쟁 하겠다는 겁니다. 국의 무능 곁에서 보복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생시적 경전체대로 돌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전쟁상태가 돌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지겠죠. 주식은 폭락하겠죠. 이렇게 무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또 3시간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교부 북무인기 도발 가능성 주시 미국의 소통 꼬리 내렸죠.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미국에 왜 물어봅니까? 보복한다고 했잖아요. 뛰어서 즉시 보복해야죠. 이것도 못하면서 미국과 또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또 거짓말을 쳤죠? 그럼 아까 이거는 항적은 뭐죠? 이거는 합참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합참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때 말 바꾸고 합참이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항적이 없다고 합니까? 기가 맥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봇 전투단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고요. 엄청난 드론이 갖고 있습니다. 목표물 정찰은 물론이고 공격까지 가능하고요. 군수품 수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기가 맥히죠. 같은 날 오늘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크라나 무인기 러시아 방공망 또뚜어 3명 사망 지금 드론 전쟁 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악의적으로 폭탄을 실었더라면 유승민 의원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었더라면 강화도 주민은 물론이고 서울 주민 까지 다 죽고 난 7시 뒤에 개 끌고 출근 하신 겁니다. 개 끌고 출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 사유 입니다. 탄핵 사유 가 아니라고요. nsc nsc 회의는 헌법 91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시 비상사태 대통령이 nsc 주재 해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지금 nsc 국가 안보 보장 회의법 이고요. 이것은 헌법 91조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전쟁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드론 공격이 관져서 만찬 즐겼죠 nsc 개최 안 했죠 주민 대피력 안 내렸죠 군 비상개협력 안 때렸죠 다음날 개 끌고 출근했죠 보복 전쟁 하겠다고 전쟁을 퍼뜨렸죠 경제 폭망하겠죠 내일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또 상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총체적 부실이고 이것은 바로 국민과 대통령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지 못했고요 격치도 한데 못했고요 보복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안보 무능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건 분명히 탄핵감이라는 걸 확인해 드립니다 106 23 23 22 22 24 21 24 감사합니다.